상어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상어는 고생대 대본기 초기에 출현하였습니다. 일부는 열종하고 일부는 살아남아 현재 440여 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등장할 때부터 남달랐던 무시무시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상어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조금 세게 자기 방어를 할 뿐이지요. 거대하고 넓적한 입을 가진 고래 상어가 조그마한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이처럼 뜻밖의 비주얼을 가진 상어에게는 사실 흥미로운 신체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턱을 제외하고는요. 상어는 연골어류에 속하여 흔히 물렁뼈나 오돌뼈라고 부르는 부드러운 연골로 이루어진 동물입니다. 연골어류의 종류로는 상어, 가오리, 홍어 등이 있는데 연골어류는 불에가 없어 휴식을 취할 때 바다의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한 상어는 바닥에 가라앉은 채 턱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턱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상어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2층 생명진화관에는 백상아리, 고래상어, 비상어를 비롯하여 상어의 턱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상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군의 표본과 우주의 역사, 인간의 진화에 대해 탐험할 수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방문하여 자연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